자, 그분의 시작! 하이킥도 안들어가? 콤보 까먹었다 미친! 이런 게임 너무 약한데? 콤보 뭐지? 얘? 아우 시트 왜 뛰어졌냐 SSMG님 어떤거 뭐가 투퍼요? 뭐가요? 아우 시트 왜 웃기지 않는데 우와 잘 때린다 코모형 맞나? 아우 아 패릭 투퍼 아 맞다 맞다 아 투퍼도 참 맞다 그래 맞다 C프레임이 투퍼였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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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했네 아 이게 투퍼잖아 평리 와 되게 잘 뛰은다 이거 헛 야 뭐야 야 뭐야 아 아 코모 뭐지 흘리고? 귀신이었나? 양발 눌러야됩까? 아 뭐야 발 뭐지? 양발 눌러야됩까? 왼발이 없나? 아 아 뭐야 제발 뭐 눌렀지 뭐 눌렀죠? 오케이 가자 아 양발이 병몰입니까? 오케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콤보를 몰라서도 더 쉽게 지는다 콤보를 몰라서도 더 쉽게 지는다 야 이 콤보 만들어내지마 아 이거 맞네 오케이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오케 마감노? 오예 아 아 좋지 왜이렇게 잘하냐 괜찮아요 이거 이야 콤보 봐 위에 아 이거 아닌데 콤보 whole 아 아 로하이 안 쓰네 이거 그 기회를 내가 버린다 이렇게ned 와 와.. 개멀리 가네 야 콘보 왜이래 나이스~~ 살았다 빨리 감잡아라 빨리 감잡아야된다 빨리 감잡아야돼 어.. 규스와트니 못오세요? 아.. 완전히 터네 와.. 개잘때렸다 캬~~ 준 마찰 미친 기술 승리 아...야.... 하산 스나이폰에 못오세요 아이씨 무한으로 즐기는 화랑에 이즈이유 와 못 들어가네 왜 안았지? 야이씨 오예 뭐지? 이거 뭐? 아잇 쥐네 아 이게 안되네 오예! 준 마철 쥐네 야 잘 들었다 바다 랜닷사람 잡히 오! 타우터 할 줄 몰랐어요 줌 마찰 미친 줌 마찰 라운드 원 파이트 무릎 펴 뭐야 질풍노도의 이카리의 시기를 보는 것 같아 아니 콘보 이거 어떡하죠 진짜 야 콘보 이거 어떡해 줌 마찰 아 정중선이지 이거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뭐였죠 저거 나살하고 양손입니까? 뭐해야되요? 나살하고 뭐 눌러야되지 야이 미친 색 아이고 콘보 진짜 야이씨 와 이거 안되네 아이고 에토 한번 맞춰보자 이거 뭐 써야되요 이거 아 나갔는데 3냥 돈? 아 3입니까? 아 3으로 쓰는거구나 그랬군 또 혼자 하지 또 혼자 하지 또 혼자 하지 맞나? 아 한밤에 복구오릉하시겠네요 형님들 에헴 그리지 이거 안뜨나? 아 안뜨나 귀신 소원 나살 사암 아 바닥을 안 들어갔어 이거 너무 옛날 건 봤네 아 그래요? 어이 왜이렇게나요 우와 빛의 반응 봤음님들? 우와 지렸다 내가 하고 놀랬네 아야 나살 3 아 그만 그만 나살 3 커킥 아 야 레이너트 나갔으면 안 나갔네 커킥 오예 되나? 아 안되네 오예 아 가자 야 이거 뭐 이렇게 멀리 가 아니 잠깐만요 야 이거 왜이렇게 멀리 가요 이거? 재정씨 아닌데? 상대방 기술 흘려버리고 칠 수 있는 무서운 기술 중에 하나라도 간다 오우 야 보고만 아 아 이거 자온이 자온이 병머리를 좀 안좋다 이거 말고 병머리 좀 센거 뭐있어요 이게 좀 센거 같았었는데 어렵네 어우 무서워라 에이 형 아 그러네 퇴사하고 이제 콤보가 안된거구나 뭐야 이야 콤보 창조했다 미린놈 꼬쳤어야겠네 오예 뭐야 콤보 잡고 창조해요 얘 콤보 잡고 창조해요 얘 원투로 재벽강하는거 봤어요? 내가 하나도 놀랬네 화이트 얘도 데뷔님처럼 이게있거든 이거 이게 있어 벽에 가둘때 좀 괜찮아 이런 암구각정 어? 안일어난다고? 공중 무서워서 보통 일을 안하는데 신기하네 이런 쉣 요고 다른 저기 뜻이 있을까봐 아 제 14회치 싶은데? 와 미친 까비 사실 나도 모르겠네 우와 앉아있나? 지렸다 왕볼이 아니면 볼게요 800일제? 지렸네 앉았잖아 나살삼 오 눌렀죠? 오 눌렀잖아? 와 대박 여왕 개 들었다 네 구독을 해주신다고요?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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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툼 와 홍보 잘 때렸는데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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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어 다전선 레이어 와 그냥 질렀어 미친 고맙다 야 진짜 멀리 간다 하 와이 엠씨게임 안 되었대 안돼 어렵네 어려운 것 같아요 형님들 오늘 유튜브 가게 하나도 안 나오네 오늘 뭐 재밌는 유튜브 가게 있었습니까? 도저히 감을 못 잡겠네 오늘 어 야 뭐해 가자 1팀 아유 반응이 힘드네 못강아? 이런 우와 천재 스팀 하이데어 헬로우 오 아 왓 더 헵 오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오 이걸 이기네 화랑 하늘님 어서오세요 화랑 흥뉴셋인가 오 되나? 안되네 위치 위에 아 왜 이렇게 돼 다행이다 왜 야 이거 뭐야 와 다행이다 아니 쥐는 짠 손을 어떻게 쓰죠? 짠 손 쓰려다가 아 대강 밑으로 하면 나가겠지 아 맞네 뭔가 짠 손이 쓰고싶었는데 아래 저게 나간다 아래 저게 나간다 왜 아니 콤보 진짜 아이씨 순간 뭐 눌러야 될지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 아이스 아 스트레스 근데 어떻게 또 왔다 어 오케이 와 아 아 가자 이게 맞나? 뭐 아 흘렸어 진짜 흘렸어 아 진짜 흘렸는데 연습이요 님들 그러니까 천리들이 진입자격 대회를 못하는거라구요 빨리 알려주세요 이 칼이 유튜브에 나와있다고 아 제가 담당 와 들기전다 우와 어키마간누 아 아이씨 광등님 인코리아키님 오세요 지는 역가드 같은거 없으니까 아 야 웨이브 초스카이 진짜 잘쓰신다 이분 지기네 벽아니였어 다행이다 야 야이 뭐야 야이 뭐야 어 이제 나랑에 보고망치는데 ㅈㄹ했어요 여러분들 연결해서 하는거야 아 아 아 깜짝놀래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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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친거 같은데 오예에에에에에에에에 원퇴기 킬 맞네 어? 킬 맞네 킬 맞네 킬 맞네 킬 맞네 아 이시 뭐야 순간 속죽썼다 가자 한 줄 알고 아 저 분도 쓰네 이제 와 X댐 이분 이제 나락을 보고 막는대요 어떡해 나 저걸 꼴 수 있을까 와 아니 보통 저거 왠지랑 이지가 걸릴법한데 나랑은 딱 막으시는데 야 정벽광 뭐야 와 운도 지지도 없지 끊어 먹어야 될까 어우 야 와우 할 수 있다 전화 한번 해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 나이스 나이스 안 나왔어 아우 아우 흘렸네 아우씨 흘렸네 왜 이렇게 늦냐 내가 하하 정말 재밌다 뭐야 나왔었어 이게 왜 나와냐 아 아니 여기서 어퍼가 왜 나오지 아 토퍼 하라고 토퍼 하라고 알려주셨잖아 아 아 저 원래 1피 유자에요 카즈야만 1피하고 오 원래 1피 유자입니다 아 아 왜 이래 아씨 죽나 아 아 1 맞고 이겨내야지 아 도쿄랑 가까워 오마카세에 어떻게 자리가 있어 신기하다 아 늦었다 나 이지리아사인데 미친놈 오예 아 아 아시는 배에요 아 아 무슨 웨이브 하면서 초스카이를 써 개고수 아하 무섭다 이거 아 나이스 갑자기 좀 앉으시네 앉아야되는데 야 이거 안섰어요 가자 무시성 병몰이 오케 타이밍이 좋았구요 타이밍이 좋았구요 타이밍이 좋았구요 오케 타이밍이 좋았구요 와 잘했다 저 브이로그 찍을때 저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슬루스 형님이 알려주신 슬루스 형 레이밍이 좋았구요 와 콤보스 팀 예약이 이미 돼있다고요? 그럼 저 가서 먹기만 하면 되요? 진짜로? 리얼리? 에잇 거짓말 진짜에요? 에잇 리얼리 내일 진짜 거기 가면 됨죠 저 내일 쉬는 날임 아이고 몬스트로 시티니 못오세요 아이고 저 기가스 룰렛을 만들어놨거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돌리지 마세요 돌리지 마세요 그걸로 자꾸 사람들이 괴롭혀요 짱하게 마지막 마지막 야 이거 되게 된다 일단 다리자 아 8월 중순에 예약을 했다고요? 아픈 머리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되네 이 코너가 어떻게 되네요 이게 신기하다 우와 미디어스 팀 미쳤다 기적의 컷킥 좋았어요 세이버요? 세이버는 페이트고 세비야 아닙니까? 와 피했다 세이버 7일 뒤에 어떻게 가요 제가? 어떻게 가요? 형님 are you 2인인데 혼자 가야된다고요? 어? 그럼 내가 2인분 다 먹으면 되나? 친구랑 가도 됩니까? 그러면? 아 나 친구 없지? 왜 이렇게 앉으세요? 아 어떻게 하네? 어? 그럼 저 갈래요 진짜 저 갈래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아 다 막아 이제 예 그럼 저 7일 동안 암흑 캐릭이 다 해야 되는거죠? 비가스 빼고 다 해야지 어 왜 이래? 주만 좀 해라 잠깐만 이러면 진짜 둘 다 한방이다 갑자기 우중 고생하네 아하하하하하하하 킹마차 이 C이들 개정아 어 진짜요? 오오오오오오오 그 트겨더에 비밀글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까? 안 돼? 안 돼? 어? 안 돼? 아 한 방에 못 가자 어 야 뭐야? 아니 방금 뭐야? 왜 왜 지나가? 아니 잘못됐어 이 게임 방금 왜 지나가 이거 SSMG님이 예약을 잡아주셨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으악 씨발 포스카이 개달 써 코크 목소리로 해주세요 잘 되자 잘 되네 아 뭐야 오 이거 아 미린 스텐 근데 평일이면 어떻게든 갈 확률이 높은데 주말이면 좀 위험한데 오 왔다 벽 가나? 네 아 미친 스텐 미친 시밀이 왜 기다려져요 어 이거 어떡하지 나이스 이게 뭐다 7월 10일이면 무슨 요율이에요 근데? 뭔 요율이지? 아 실수했다 이거 아 잘못돼서 더 때렸어요 어 이거 맞는데? 맞긴 맞네 형님 제발 죽어줘 요시 하 그러게요 요즘은 기가스로 괴롭히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기가스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 그냥 내가 고통받는게 좋아하는게 아니라 아 화랑도 지 혼자 하지 알았네 와 진짜 아파 우와 잘 들었다 우와 잘 들었다 좋았어 죽나? 오 오 오 시미야 이게 죽네요 와 개쎄네 이거 여기 엄청 많이 와요 기피 진짜 엄청 많이 와요 아 퓨스마트님도 일본 사시니까 알고 계시네요 엄청 많이 와요 하늘이 구멍나 날씨의 아이 수준입니다 아 진짜 막았네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지금 화나셨군요 그만할게 그만할게 아 와 아 아 아 이분 왜 이렇게 강등만 내면 왜 이렇게 잘해져 더 잘해지는데 아 대씹 초화랑 개잘 쓴다 아 초화랑이래 저 뭐야 초스카이 초스카이 초화랑님은 화랑 유저시지 아 웨이브안나 아 아 자고 길어지네 게임이 왜 안 보이나 저거 근데 뭐야 초스카이 왜 이렇게 잘 쓰세요 초스카이 개잘 쓰시는데 우와 자 끝내자 마늘 보고 마늘 보고 때리기 안되네 오 아 나이스 후고님 진짜 잘하시죠 오케이 방종전에 한번 볼게요 아 뒤절나봐 얘네 우와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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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늦었다 아 조금 더 빨쳤어야 되는데 아 저거 뭐야 본인이 여행가서 먹으려고 예약했던 거에요 그거 하… 제가 오마카센터 갔다가 간래로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반짝냔 시지가 안맞나 아 괜찮네 찢었다 예스 두드위 플레인 진 축잡고 줌마찰 와 안되네 온다 오 예야 카메가 새롭겠어 와 그때 둠 진짜 고통스러웠는데 와 너무 은근히 어려웠어요 은근히 어려웠어 이렇게 진짜 곤줄 맞은거 아직도 생생합니다 진짜 아 축축하니 진짜 잘하신다 오케 야 이겼다 야 이걸 이겼어? 대박 헬로우 엘렛 헬로우 크로게 와규 뭐 그런겁니까 뭐야 뭐야 쥐네 아 발 따다까지 막아야되는걸 깜빡했다 화랑은 그런피릭인데 아 다른 둠이요 둠이 또 왔습니까 위에 가자 아 아 이거 쓰지말자 제발 자살하니 끝나면 둠이 또 있어요? 시리즈 끝난거 아니에요?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왜이렇게 잘해 이거 강아지 좀 그럼 힐링게임이지 아 이거 안 눌렀지 자꾸 나가 미친거 내가 둠 안깬게 있어 이런거 다 깼던거 같은데 내일 쉬니까 오늘 다크소울 미션 걸어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내일 쉽니다 아직 뭐 잠도 잘 안오고 해서 세버스는 뭐 보세요 아 세버스 헬로우 예 야 야 뭔가 불안한데 와 집였다 나 최근작 나 라이트 못 깼는데 잠깐 이거 이렇게야 끝나지 않을까 1번 벽콤 때려서 죽었나? 1번 벽콤 때려서 죽었나? 망거지? 아 초음찌 했으면 이겼는데 초음찌가 안 나갔어 아 화랑 진짜 어렵다 어? 왜이래? 1번 벽콤 때려 1번 벽콤 때려 1번 벽콤 때려 그런가? 아싸 그래 너뜰 붙여졌다 아아! 아니 이거 하돌이 좀 발동이 느립니까? 계속 높아지네 와 개잘 튄다 아 미치겠다 저번에 다크소울 얼음 1이었나 2이었나 얼음 그 호랑이 나오는데 못 끼고 적었던 것 같은데 아 왜이렇게 잘하냐 왜 안아주시지? 아이씨 알았네 아이씨 알았다 오예 오예! 아아 진짜 어퍼 아이씨 알았다 아이씨 아이씨 아니 줌마체를 타면 못 잤네 저거 오스칼 뭐야 나이스 좀 이기자 너무 힘들다 다행이다 어휴 어 어 어 어 제발 한 대 맞아라 아 내가 왔으면 이겼는데 살겠다 이거 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찰 뭐하냐 아 오예 대박 우와 예 에잉? 에잉? 되는거야? 짱마찰 짱짱마찰 콤보 어떻게 넣지 저거? 까먹었다 손 어떻게 예상했노? 손 어떻게 예상했노? 야 손 어떻게 예상했노? 야 손 어떻게 예상했노? 야 손 어떻게 잡고 예상했노? 일단 화랑이 손 내밀기 쉽지 않은데? 오 쒸야 잠깐만 아 발가닥까지 좀 막아야되는데 핫도 못 막네 아 뭐야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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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나갔어 뭐야 눌렀잖아 소리도 났구만 와 다행이다 오케이 땡큐 너무 친절이었다 진정 아 쉣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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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아 아 아 끝내고 싶다 와 지렸다 오예 오예 오이 아 아 아 뭐야 안나갔어 아 왜 한 번씩 안나가지 우와 아 안놀린거 저거 억울한데 아 아니 왜 두대맞아 플레임 판테라 아 좋아 잘 오우 비슷한거 같아요 날파리가 뭐야 와 대박 아씨 아우 오퍼 말도 안 돼 뭐겠다 한번만 뛰면 되는데 아 게이지네 왜 안되지 와 대박 어이구야 어 왔다 와 사사사사사사사 왜이렇게 돼 와 외객이지 어이구 신기하네 뭐 아프다 이거 회고나님 안녕하세요 이기니까 쓴거겠지 아 아깝다 살만 곧대 맞았어야 돼 아씨 못안녕다 와 와 아 왜 아 죽었다 아아 뒤잡은줄 알고 쓴건데 아 뒤가 안잡혔네 무슨일까 아 아깝다 아 왜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아아 아 나랑을 너무 잘 막으심 놈진 장점중에 하나가 나랑인데 이걸 너무 잘 막으시네 아 아 진짜 힘들다 에어컨 틀어야겠다 아 아 아 진짜 아쉽다 아 근데 아까 재난 재난 발령 문자 온거 진짜 폭력이었어 아씨 가만히 있으니까 상대가 계속 때리던데 아 아 아 안대 다 때린건데 대박 100개 시력 아 아 난 언제 쳐다야돼 아 아 망했다 아깝다 재벌졌네 아우 진짜 아우 삑사리 미치겠네 졸래 잘한다 쉽지가 않아요 아니 와 이겼다 2대 맞네 꼬리고 쓴건데 아우 너무 억울하다 아씨 그냥 못 때려야 돼 어? 아 야 뭐 이렇게 전장 안되는구나 아 뜨겁다고요? 나도 고통스러운데 아 아 야 개쎄리쎄린다 진짜 와 존나 세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어어 콘보 진짜 잘 때린다 콘보 진짜 잘 때려요 총 스카이 삐기 한번도 안나네 야 야 순간 카즈 한줄 알고 아 말도 안돼 아 괜찮았다 와 뭐라 아 아 아 안 했다 원투하고 그냥 자세 남척하고 참으신거구나 어 아 아 아 아 제발 아 제발 와 잘 걸렸다 아 좀 긴장돼요 상대가 잘하니까 아 대박 아 발 닫아 좀 더 한 데 있으라고 멈추 않았어요 야 몇 번을 맞을래 저걸 아 안쳤어요? 와 상이다 근데 산다 이거 아 왜 왜 이게 안쓰면 저렇게 돼 캔슬을 해야 되는 거구나 뭐야 흘렸어 아 흘렸어 아 흘렸어 와 진짜 멀리 간다 어 재단 문자 어 무서워 어 바로 끝났네 아 재단 문자 때문에 집중이 안되고 무서워가지고 아 재단 문자 또 갔어요 진짜 나가라는 건가 오예 밖에서 방송해요 진짜 위험한가 아니 근데 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형님들 아이 할 다닭 좀 씩 좀 막으라고 이 멍청한 아유 kalo 이 칼이 평생 으유 어유 아유 mervee 이 때문에 재난 경보를 울려요 무섭게... 무서워라 나이스 K.O. 휘지기 좋다 어떻게 피했나 K.O. 아... 치렀다 있을 패턴이라고 하는거지 어? 아니... 와 저 D샷샘이 확장인데 아 어떡하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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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.... 아 이거 아닌데? 희한하게 이긴다 아 진짜요? 뭐래요 뉴스에서? 뭐래요? 와우 짱 마찰 아씨 다 못이받은데? 아 잘 맞았다 맞을때봅 여기 앉으면 확보를 멀쩌하고 아야 아싸 나이스 이게 맞나? 아 왜이렇게 약한거 같지 내가 때리는거 아 아직 안섰어요? 아 투어하겠다 아 포트하우라네 개아쁘다 뭐 다가서 때려맞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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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이렇게 아 아 아 아니 저 분 초스카이 핍이 어떻게 한번은 안나지 존네 잘쓰네 와 아니 스카이 한번은 나올 맛도 한데 이렇게 오래돼 싸우면 한번도 핍이 안나네 나이스 나이스 안나볼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진기기 거의 지지기라는 것처럼 흘러오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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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11월 그때 할걸요 저도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 보고있어가지고 아 아 진짜 초스카이 지린다 어떻게 저렇게 오 이거 납부가 있어 아 개기지 말자 아 자극감 먹었네 아이씨 아이씨 아아 미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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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었어 나인지 아 이거 아닌데? 아 나는 진짜 콤보 비스가 너무 많아 와 초스카이 진짜 한 번만 미세를 안하고 싶다 어떻게 한 번이 팩이 안나와 카키쿠르이 재밌던데요 얼마정도 보고있는데 재밌던데요 이거 아 이거 재밌던데? 아 이거 위험하다 화랑이라서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 아 레아 안나가웨이 아니 대시초스카이 뭐야 방금 뭐지? 어떻게 한거지? 내가 방금 놀랬네 뭐야 어떻게 한거야? 당황스러워서 레이자치를 썼네 라운드 2 파이트 아 아니 진짜 잘했습니다 조스카이 어떻게 잘했으면 그럴까 아 개쩐다 왜 자꾸 맞아? 막았잖아 파이트 나이스 아 나이스 가자 후 힘들다 파이트 뭐해? 미쇼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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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진 조스카이 진짜 신기하다 제 조스카이 진짜 신기하네 아 아 저 조스카이 ciao 아아 죽었다 총 스카이 픽사리가 한 번도 안 나요 손이 진짜 좋으신가 보다 아 나이스 아 이것처럼 강암뜨리 싶은데 아마 아 왜 아 이런걸 맞으면 어떡해 대신 초스카이란다 이거 나이스 느리게 아 그니까 되게 잘해요 초스카이를 2시간 동안 미스를 한 번도 안 났어요 개 잘해요 진짜 손이 진짜 좋나봐 오 나이스 어 피 났다 나이스 나이스 오 슈슈뻥이 뭐에요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엣 하아 하아 파랑이랑 못한다 이거 오우 다행이다 그냥 지금은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괜찮은데 흘리고 콤보가 좀 이상한데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이상한 짓거리야 우와 콤보 되나?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창조적인 콤보 오 아 이게 콤보 같나? 옛날 건데 오 와 대박 잘 흘렸다 아 근데 별까지가 너무 아픈데 이거 와 얘는 그냥 놓아있으면 안되고 바로 흘러야되네요 무조건 저거 맞아버려가지고 흘러안 좋네 흘러야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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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뭐야 아 아 나 죽었다 아 아 아 보고싶어요 한번만 픽셀하는거 보고싶다 모代사 흘러야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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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엉마 아 미쳐버리겠네 우와 개멀리 간다 에잉? 어디서 맞는거야? 이겼나? 나이스! 어거지로 겠네 왜요? 화려가 내가 또 몰랐네 에휴 컴버 수준 아.. 컴버 컴버 이리 그만 써라 아아.. 그만 써라 이.. 이..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고 아직은 뱅 뭐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아아.. 아우 좀 때리게 아아아아.. 아 이거 보여요 이게? 넉 휴대폰 몇 아 힘들다 견뎅을 3번까지 뛰었는데 못 뛰어 아 왜 안되냐 내가 생 레이지 하트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대박 로하이 몇번 맞아도 되고 아 뭐야 이거나 와 뒤잡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가까스로 이겼다 오 이거 아이가 이거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안되는 타이밍이 왜인거지 이해를 못하겠다 정축이었는데 와 킥터스 보고 막아야되는데 아하 오예에에에 자고날거야 와..씨..변했나? 그냥 때리자 이거 어 왜 안죽어 아씨 저 전장 했거든요 아 이거 지금 진짜 억울하다 아 아 아 아 나 전장 했는데 이긴 건데 이거 아 존나 억울하다 아 전장팔를 또 때렸는데 와 다 맞네 아니 아니 그냥 아까 같은 계급이 있길래 기가스랑 알라인인데 이 분이 잡혀가지고 그냥 하고 있어 어 저 두키 있지 않았나 뭐 우와 fight 이곳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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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 아 아 아 아 쉬웠어 아 수고하십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